너는 미래를 갈 수 있으면 뭐하고 싶어? 뭐 이래? 여기가 어디지? 진짜요. 진짜 2006년. 그날 왔어 내가. 대박! 이따 집에서 오자. 뿅! 총 2번이 희망되네요. 이 점이 일어나는 군대의 삶은 거의 일자라고 생각합니다. 숫자 이어지네요. 22번! 자 볼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8. 네 번째 숫자 몇 번이든 궁금해지는데요. 다음 숫자는 8번입니다. 저 어떻게 알았어요? 7번이 나오네요 너 땅값 어디가 오르나 그거 보면 되겠다 네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내 정보에 의하면 여기가 노다지안 조선시대는 대체 왜 그렇게 가고 싶어? 증조부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지 크면 꼭 압구정 배바사라고 배바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호미라이스 호미라이스 두 개 자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여기 사람이 해줬어! 이게 다 미래에서 가져온 거란 거지? 이거 진짜 신기해! 옛다! 와, 미래군! 야, 인정한다. 인정 안 할 수가 없구나. 신기하고 궁금해할 거 아는데 입 다물어요. 일일이 설명해줄게 군 아니니까. 침셀이요. 유영한테 줘. 그게 뭐야? 줄기세포. 아직 개발 안 됐어. 이상. 유현재 아니지? 이게 뭐가 다 맞다고 그래. 이게 뭐가 닮아서 하나도 안 닮아서 봐봐. 봐봐, 봐봐. 유현재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니에요, 절대 아니에요. 그레이스파. 야, 나 이거 못해. 아, 괜찮아. 사람들을 이렇게 쫙 빼입은 사람들은 그냥 건덕 속아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그레이스파. 아, 한 번만 해. 오케이. 웰컴, 미스 박. 야, 나 광역반 10년 차 박광호야. 이거 왜 이래? 너 말할 수도 없지. 같이 가, 아빠. 장방 못 갈 거 같아.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. 하고 싶은 거 다. 그냥 신나게 사는거든. 연숙아. 연숙아! 연숙아! 조금만 더 기다려줘. 거의 다 왔어. 나는 널 지키려고 왔어.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가 업로드를 만들지 못하겠구나. 아니, 저 5분이면 되거든요? 저기요. 큰일. 날 뻔했어요. 태훈아, 이 게임 여기서 해도 되는 거야? 그럼 거기서 하지, 어디서 해? 아, 이게 오늘 이상하다. 꼭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두리건 두리건. 왜 그래? 아니, 너무 좋아서. 결혼하면 내 인생 리셋 되는 거라고 앞날이 다 바뀌게 될 거라고 그랬죠? 그랬지. 내 미래가 전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. 맞다. 우리 애들. 저...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? 어떻게 하면 다시... 낮장 불입, 낮장 불입. 복수 불반분. 이미 저지른 거 어떻게 몰라? 팀장님. 박진경 형사님 지금 어딨어요? 박진경이 어딨냐? 시간여행을 막으면 모든 게 리셋돼. 모든 시간여행자들이 사라지는 거야. 다 돌아왔어. 그 사람만 빼고. 네가 괴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널 괴물로 만든 거였어. 정말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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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. 옆에 내가 더 잘못돼 있어. 저... 아저씨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. 보고 싶었어. 보고 싶었어. 태수라. 잘 들어와.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네 옆에 항상 있었어. 내가 거기 있을게. 사랑한다. 다 모르겠고 양심 죄책감 같은 거 다 모르겠고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걸 너무너무 사랑한다니. 자네.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. 이렇게 완성되는 거구나. 나도 사랑해. 내가 그랬어. 이번엔 할 수 있을 거라고. 내가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.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. 사랑하고 모든 게 다 고마웠어요.